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65번과 66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On Doing Nothing이죠.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ll The Evil 이게 이제 주어죠. 악이에요. 모든 악. 어디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Is Brought About이죠. 이게 지금 Bring About을 수동태로 쓴 건데 여러분 Bring About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뭔가를 일으키다의 뜻이죠. Cause의 뜻이고 그리고 Lead To의 뜻이고 그리고 Trigger 아시죠? 방아쇠. 이것도 일으키다, 약이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Bring About 약이 되어진다. 발생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발생되어집니까? By Persons. 사람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을 이제 이 관계 대명사 절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예 그래서 어디까지예요? 예 여기까지네요. 한 두세 줄 정도 됩니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Be Up And Doing이에요. 이건 이제 거의 표현이죠. Be 동사 다음에 Up And Doing 하게 되면은 이게 열심히 일하다예요. 열심히 일하다. 열심히 일하다. 또는 뭐 열심히 활동하다. 예 그 정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나 Be Up And Doing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악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일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뭘 알지 못합니까? 언제 그들이 O, To는 Should와 같죠. 언제 그들이 Up해야 되는지를. 그죠? Up이 그냥 형용사로 쓰일 때는 작동하는. 그죠? 또는 신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Be Up And Doing을 다시 쓰고 싶은데 이 Up으로만 일단 좀 쓴 거죠. 그래서 언제 그들이 일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또 뭐도 몰라요. No는 뭐 뭐 더 아니다죠? 그리고 바로 What they ought to be doing.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바쁘게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무슨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죠? 그스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의 악들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어가 또 대불이에요. 악마죠? 그리고 컴마컴마 사이는 이거는 이렇게 삽입으로 봐야 돼요. I take it. 테이크가 이제 그냥 생각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건대 이렇게 삽입절이에요. 그냥 내가 그것을 생각해보건대 생각하건대 악은 뭐예요? Is the biggest creator죠? 가장 바쁜 피조물이죠. 어디에서? 세계에서. 악마가 가장 바쁜 피조물이래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I can imagine. 나는 상상할 수,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뭐 한다고? 그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디나운스 하는 거죠. 디나운스가 뭐예요? 비난하다죠. 비난하다. 비난하다. blame이죠. blame. 자, 뭐를 비난합니까? 바로 레이지니스. 게으름을 비난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in his kingdom. 그의 왕국에서. 이 그는 누구죠? 네, 바로 악마죠. 악마. 악마의 왕국에서 I will wager. 자, wager 이 단어는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원래는 내기할 때 뭐뭐를 걸다의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아까 위에 있는 이 I take it. 그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삽입된 거예요. 삽입된 거. 그런데 틀림없이 그의 왕국에서. 이 악마의 왕국에서. nobody. nobody is allowed. 허용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허용되지 않을 거야. 뭐하는 것이? to do nothing.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어떤 누구의 나라에서? 바로 이 대불의 나라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 모두. 이것도 또 삽입이죠. 이것도 또 삽입이에요. 이렇게 삽입이 된 겁니다. I take it. I will wager. We all freely admit. 다 삽입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주 자유롭게 admit 하면 뭐예요? 인정하다, 시인하다죠? 인정하고 시인하듯이. 그렇죠? 시인하듯이. 시인하다. 세상은. 세상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inner model이죠? model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혼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혼란 상태. 카오스죠. 자, 그래서 세상이 이러한 혼란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I do not think. 나는 that ear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대리아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또 강조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용법은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내용을 넣은 거죠. 근데 지금 주어가 강조되어 있네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has brought to it. 바로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세상이죠. 그렇죠? 아주 혼란 상태에 있는 그 세상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bring A to B죠. A를 B로 데리고 가는 건. 그러한 such a pass. pass가 무슨 뜻이에요? pass 하면은 다들 합격만 안단 말이에요. 합격.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단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계. 자,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 세상을 그러한 단계. 그렇죠? 바로 엉망진창의 그러한 단계로 데리고 갔다라고 자기는 생각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65번 지문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 50, 65번 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게으름 자체가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색깔로 표시해놨던 것처럼 예, 이 내용이죠. 열심히는 살아요. 그렇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거야. 언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어떤 뭐 게으름 자체가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이에요. 예, 이거는 인류의 이야기이죠. 인류의 이야기. 맨카인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일반적인 유즈예요. 유즈. 사용이죠. 일반적 사용. 뭐에? 머시널이죠. 이게 뭐예요? 기계죠. 기계. 자, 기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이 자, 프로브는 뭐뭐임에 판명되다죠. 프로브투브 정산은 뭐뭐임에 판명되었다. 자, 모임에 판명되었어요. 자, 비 오브 그레이트 어드벤티지죠. 자, 오브 그레이트 어드벤티지 오브 다음에 추상명사나 하면 행용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유용하다고 판명이 된 거예요. 어디에? 투 더 스테이트 스테이트는 국가라는 뜻도 있죠. 국가 자, 국가에 매우 유용하다라고 그렇게 판명되어졌습니다. 자, 부라는 것은요. 증가했어요. 급속하게 증가했죠. 자, 그리고 기계는요. 만들었어요. 자, 메이크 오용식 동사고 가 목적어죠. 그리고 이게 목적 보어죠. 예, 그리고 진 목적어가 어디예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요겁니다. 투 캐리 오더 벌든스 오브 더 그레이트 나폴리오닉 월스 이게 이제 진 주어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포 목적격을 쓴 거죠. 포 목적격을 써서 투 부정서의 행위의 주체를 따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기계라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뭐를? 한 나라가 누구와 같은? 잉글랜드와 같은 한 나라가 뭐하게끔? 투 캐리 캐리는 운반하던데 뒤에 보니까 모든 짐을 운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부담이나 그죠?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어떤 부담이고 짐이에요? 바로 위대한 나폴레옹 전쟁에 그러한 어떤 부담을 감당해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가? 바로 이 기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기계가 자, 그 다음에 더 캐피탈리스트는 자본가들이죠. 자본주의자들 그런데 이 자본주의자들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돈을 그런데 그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기계들이 워보트 구입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아시겠죠? 이게 자본주의자들이에요. 자, 이게 주어고 얘네들이 립 바로 수확했다는 얘기예요. 수확 뭘 수확했어요? 아주 엄청난 프로핏 바로 이익을 이제 거두어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뭐가 됐어요? 앰비셔스하게 돼 있는데 앰비셔스는 야심이 있는 이런 뜻이죠. 야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Began to take on interest in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거죠. 정치의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노력을 했죠. 뭐하기를 컴피트 위드죠. 뭐뭐와 경쟁하는 거죠. 뭐뭐와 경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와 경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랜디드 아리스토크러스죠. 랜디드는 이거는 많은 토지를 소유한 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아리스토크러스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귀족들 그죠?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과 경쟁하려고 했어요. 이 자본가들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위치 이하가 꾸며주죠. 자 그 귀족들은 누구예요? 그죠? 귀족들은 여전히 엑설사이즈 하게 되면은 운동하다 이 뜻도 있지만은 얘가 어떤 권한 등을 행사하다 이 뜻이 있어요. 행사하다 그래서 아주 큰 영향력을 누구에게 행사했어요? 정부에게 행사하는 애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 정부는 어떤 정부예요?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의 정부죠. 여기에 아주 여전히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과 경쟁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달락에서만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뭘 가져왔어요? 부를 가져왔죠. 그죠? 부를 가져오니까 이게 뭘 만들었어요? 이 캐피탈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네. 자본주의자들을 만드는 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자들이 이제 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얘네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야심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앰비셔스 나왔죠? 아까 전에. 자 그러면서 야심이 생겨서 누구와 맞짱을 떠요? 귀족들과 귀족들과 충돌을 일으켜요. 이 귀족들은 어떤 귀족들이에요? 아주 영향력 있는 그죠? 유럽 국가의 정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토지가 많은 귀족들이죠. 얘네들과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변해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예. 뭐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67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